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프랑스어 강사 지니입니다. 고독학 프랑스어 첫 걸음. 오늘은 11번째 시간인데요. 레슨 11. Je voudrais un kilo de pomme, s'il vous plaît. 시작해 볼게요. 저랑 같이 다룰 문법 다지고 내용. 먼저 첫 번째, 수량 표현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량 표현과 함께 대명사 엉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 다음 세 번째, 늘 동사원형 pli 라는 형태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대명사 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량 표현 활용입니다. 자, 수량 단위가 나오고 그 뒤에 들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명사가 올 때 무관사 명사가 온다. 자, 우리 이 형태 어디서 봤었냐면요. 앞선 강의에서 꽁, 비앙, 드, 무관사 명사 이런 표현 봤을 겁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수량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느, 다음에는 관사 없이 명사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온다면 단수형으로, 셀 수 있는 명사가 온다면 복수형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다양한 표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많은 단위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과 1kg, 안킬로 느, 뽐, 무. 사과는 셀 수 있으니까 복수로 써서 s를 붙여주겠죠? 설탕 500g, 500g de sucre. 설탕은 하나, 두 개 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수로 써줄 거예요. 그 다음, 우유 1L, 1L de lait. 우유 또한 셀 수 없죠. 그 다음, 물 2병. 2B de l'eau. 물도 셀 수 없으니까 단수형태로. 아스파라거스, 한 단. une boute d'asperge. 보통 boute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단, 두 단, 이런 단을 셀 때 단위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또한 셀 수 있으니까 s를 붙여줘요. 마지막, 감자 한 자루. 아까 사과라는 단어 뽐 봤었는데 감자는 땅속의 사과라는 의미로 뽐 de terre 라고 써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복수로 쓸 텐데 이때 s는 뽐 라는 단어 뒤에만 붙여주시면 돼요. 때라는 단어 뒤에는 안 붙여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방이란 뜻으로 알고 있는데 자루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량 표현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요. 그 뒤에 명사가 올 때 관사 없이 쓰인다 라는 것만 꼭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이 수량 표현, 다음에 대명사 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명사의 수량을 표현할 때 대명사 엉으로 명사를 대신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긍정문을 쓸 때는요. 동사 앞에 엉을 써주고 그 다음 동사 뒤에는 수량 표현을 넣어줍니다. 엉, 동사, 수량 표현. 자, 부정형은 어떻게 만들까요? 엉 앞에다가 늘을 넣어줄 텐데 엉이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축약이 돼서 넝, 그 다음 동사, 그 다음 동사 뒤에 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뜻밖 뒤에는요. 수량 표현을 쓰지 않아요. 긍정형은 동사 뒤에 수량 표현을 쓰지만 부정형은 수량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당신은 차가 있습니까? avez-vous une voiture? 라는 분장을 한번 대답해 볼게요. 긍정으로 대답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것이 한 대 있어요. 물론, j'ai une voiture. 저는 자동차가 한 대 있어요. 라고 말해도 되겠지만 이미 앞서 당신은 자동차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굳이 자동차라는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네, 저는 그것이 한 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앞서 봤던 엉을 활용해서 je n'ai une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동사의 앞에다가 엉을 넣어주고 수량 표현은 동사 뒤에 인 한 개라는 거 넣어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 자동차라는 단어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앙이 아니라 인으로 써준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부정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non, je n'en ai pas. 아까 봤었죠? non, 동사, pas 형태로 써주면 된다고요. 이때는 없다 라는 거기 때문에 수량 표현이 뒤에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원래 문장 그냥 풀어서 얘기한다면 je n'ai pas de voiture 라고 했겠지만 voiture 라는 단어를 부지 반복하지 않고 엉으로 받아서 non, je n'en ai pas.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엉 활용하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combien d'enfants avez-vous? 몇 명의 아이를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 아이가 몇 명 있어요? 라는 문장이죠. 자, 이때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je n'ai deux. 저는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풀어서 얘기한다면 j'ai deux enfants 이 되겠지만 앞서 질문에 이미 enfant 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지 않고 엉으로 받아줘서 je n'ai deux. 뒤에 두 명이라는 수량 표현만 넣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번에는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est-ce que vous prenez de l'eau? prendre 동사 쓰였는데요. prendre 동사는 구입하다, 사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당신은 사시겠습니까? de l'eau, 물을요. 물 구매하시겠어요? 대답, 긍정으로는요. oui, je n'ai pas une bouteille. 네, 저는 그것을 살게요. 그런데 몇 개 살 거냐면 une bouteille. 한 명 살 거예요. 우리 앞서 봤던 수량 표현이 있었죠? une bouteille, non. 이런 표현. 그런 수량 표현 또한 이 뒤에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한 개, 두 개뿐만 아니라 수량 단위도 붙여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부정으로 대답해 볼게요. non, je n'ai pas pas. 아니요, 저는 그것을 구매하지 않을 거예요. 부정으로 얘기하니까 뒤에는 아무런 수량 표현이 나오지 않겠죠. 그 다음은 ne plie 라는 표현 살펴볼게요. 먼저 ne plie는 더 이상 뭐뭐한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문장에 넣어주면 되느냐? 우리 부정만 만드는 방법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주어, 동사 순서 나와 있다면 동사 앞, 뒤로 ne plie를 넣어줬을 거예요. 자, 이때 ne plie 대신에 ne plie를 넣어주면 됩니다. plie 자리에 대신에 plie를 넣어주면 더 이상 뭐뭐한타 더 이상의 의미를 추가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문장에서 살펴볼게요. je fang 나는 배가 고파요. 우리 예전에 봤던 표현이죠? avoir fang 이런 표현. 자, 이 표현을 나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아요. ne plie 넣어서 말한다면 je ne plie fang 동사 앞뒤로 ne plie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아요. 이번에는 il ya ne plie 사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ne plie를 넣어서 더 이상 사과가 없다 라고 만든다면 il ya plie ne plie 자, 이때에는요. ne plie의 위치 잘 살펴봐주세요. 우리 il ya 라는 표현도 부정문 만들었을 때 il ya plie 이렇게 해줬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 ne plie 자리에 ne plie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ne plie 외에 ne plie로 부정형을 만들 때도 이 부정관사 혹은 부분관사는 부정문으로 만들 때 드로 바뀐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대명사 tu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대명사 tu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대명사예요. 주어, 보어, 목적어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라는 tu 라는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온다면 동사는 반드시 3인칭 단수의 형태로 써줘야 돼요. 의미는 복수이지만 동사는 3인칭 단수로 써준다. 그 다음 형용사가 이 대명사 tu를 수식한다면 남성 단수 형태로 반드시 써줘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문장으로 활용해 볼게요. tout est cher 모든 것이 비싸다. 자, 이때는 대명사 tu가 주어로서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être가 3인칭 단수 형태인 에 로 온 거죠. 그 다음 이 être 동사 뒤에 cher라는 형용사는 주어, tu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단수 형태로 온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c'est tu 그게 다야. 마지막 je gout tu 나는 모든 것을 들어. 이렇게 목적어의 형태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명사 tu는요.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주어일 때는 동사는 3인칭 단수 형용사가 tu를 수식할 때는 남성 단수 형태로 수식한다. 이것만 잘 기억해서 활용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문법 사항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교재에서 공부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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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